WFF 미스 스포츠 모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은 31번 박자민 32번 이효주 33번 최한남 36번 서영신 37번 박혜영 38번 박소피 39번 성불정 40번 2비나 40번 2비나 42번 이유라 미스포츠 모델 쇼트 클래스 9명의 선수가 병합을 하겠습니다. 선수분들 빨간 라인까지 앞쪽으로 걸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포즈 하겠습니다. 가장 짜지 있는 전면 포즈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고, 식려 포즈 좀 가고, 두 명 포즈 터뜨라인 신경 포즈 터뜨라인 터뜨라인 오늘 쇼트클래스 9명의 선수가 무대 위에 경합하고 있습니다 선수분들 무대 뒤쪽으로 탱그룹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색 라인에 라인업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교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는 선수는 빨간라인까지 나오셔서 라인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31번입니다 32번 선수 32번 36번 37번 37번 39번 39번 40번 40번 69번 40번 40번 40니다 40번 40번 40ouch 40번 40 PA 상승 iox 다시 한번 비교 심사 있는 것 같습니다. 호명된 선수는 빨간 선까지 나오셔서 라인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이죠? 42번 33번 31번 33번 37번 39번 37번 32번 15번 31번 29번 29번 30번 30번 31번 32번 32번 31번 33번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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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감사합니다 네 신사가 집계되고 있구요 미스포츠컨의 슛클래스 9명의 선수의 멋진 포스다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 무대 앞쪽으로 나오셔서 멋진 포스다운! 미스포츠클래스의 선수의 선수 WFF 미스포츠 모델 숏클래스 선수의 선수. 네, 좋습니다. 선수분들 물들 뒤쪽으로 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순주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명의 선수가 쇼프 클래스에서 경합을 했고요. 역시나 탑6, 3위, 2위, 1위 순서로 포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심사가 한 번 더 있는 것 같네요. 네, 포명된 선수는 빨간 라인까지 나오셔서 라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번, 39번, 37번, 40번, 38번, 36번. 31번 선수, 문의 중앙으로 이동해보세요. 39번 선수, 40번 선수와 위치 이동해주세요. 37번 선수, 38번 선수, 위치 이동해주세요. 선수, 종료포. 아직 안 되셨어요. 다 되시면 주시면 돼요. 선수, 청룡포. 선수, 청룡포. 선수, 청룡포. 선수, 청룡포. 선수, 청룡포. 선수, 청룡포. 선수 고맙습니다. 자 뒤로 서고자죠 자 자신있게 펴즈 나오세요 시작 펴즈 그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수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분주하게 의견을 논의 중입니다 9명의 선수 중에 탑6와 3위 2위 1위 자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갭속 바로 뒤에는 업체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스 내로 들어가셔서 웜업을 하시거나 휴식을 하시면 전제 안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구요 관람석 그리고 대기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시합 준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모델 쇼클래스에서 이렇게 어려운 심사가 나올지 예상을 못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 제이성 부장님까지 굉장히 의견을 많이 나누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선수가 오늘의 1위가 될까요?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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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응원하는 선수 번호 한번 크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요? 반성! 네 전문에는 반영이 안된다는 점 반성! 그렇지만 선수에게는 힘이 된다는 점이죠 반성!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주셨구요 또 그에 상관하게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심사하셨고 한 번의 비교 심사를 더 한다고 합니다 호명대 선수 빨갈라이까지 오세요 31번 40번 39번 37번 자 선수 측면 보지 자 선수 측면 보지 자 선수 측면 보지 X5 그리고 측면 퍼즐 퍼즐만 다시 측면 퍼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기량이 그만큼 많이 높아져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스포츠 모델과 미스 비키니 이 두 가지 부분의 미묘한 차이 그렇지만 또 확실한 차이 때문에 이 심사위원자분들께서 이 첫 단추를 아마 잘 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더욱더 신중한 심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쇼클래스 입사 결과에 따라서 오늘 콜클래스와 비키니까지도 심사의 뭔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분들 아마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탑6 그리고 1,2,3위에 호명이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쇼클래스에서 1등하신 선수분께서는 바로 스포츠 모델 프로전이 진행이 됩니다 집에 가시면 안되고요 스포츠 모델 프로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9분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탑6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쇼클래스 스포츠 모델 시상에는요 심사위원이신 권영구 심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권영구 심사위원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탑6 앞선 번호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선수는 앞쪽으로 한걸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번 32번 30 30 7번 38 38 39 40 40번입니다 네 탑6가 호명되었고요 3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WFF 미스 스포츠 모델 쇼클래스 3위입니다 30 7번 박혜영 네 축하드립니다 3위에게는 탑장과 메달이 투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2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40번 이빛나 역시나 탑장과 금메달이 투여되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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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F 스포츠 모델 쇼클래스 대망의 1위입니다 3위 선수번호 3위 3위 1번 박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1위에게는 탑장과 금메달이 투여되겠습니다 평각도 부탁드립니다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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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2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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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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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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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